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드루킹 관련 경남지사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직권 여당 더불어 민주당의 몸부림이 생명의 위험에 처한 짐승의 저항처럼 처절하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성은 찾을 수 없고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동물적 본능만 보이는 것 같다. 바로 김경수를 지키지 못하면 문재인도 못 지키고 그들도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김경수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과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성창호 판사와 관련해 법관 탄핵으로 대항하겠다더니 이번에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간담회를 열어서 여럿몰이로 사법부에 대항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을 앞세워 손을 보겠다는 식의 이들은 김경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무죄라는 식의 그들만의 판결문을 작성해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망동은 근본적으로 삼권분립을 아예 무시하는 한편 공산주의식 인민재판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여럿 대판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다. 드루킹과 김경수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집권 세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서 영부인 김정숙과 대통령 문재인 의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며 드루킹의 정점이 바로 이들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면 박군의 정권 시절의 극정원 댓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처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초 최일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이에 대한 합리적 답변보다는 촛불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감히 불복하려느냐는 대응을 했다. 이는 그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면 다시 촛불을 들 수도 있다는 언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의 의미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막가파적 망동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당초 야권에서는 집권 여당의 이와 같은 망동에 정치권이 사법부 판결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이상의 무관심은 오히려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야권의 대응이 지속되며 오히려 유죄를 입증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집권 여당의 망동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물론 집권 여당의 처절한 몸부림이 1심에서 이루지 못한 그들의 뜻을 2심, 3심에서는 뜻을 관철하기 위한 언포영일 수 있겠지만 잘못되면 그 부스럼이 장골에서 몸 전체에 퍼지며 인체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결과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